안녕하세요 캐나다 경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열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투어리즘이 호황이면 토론토 경제 또한 활성화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천 십구년 십일월 이십오일자 토론토 스타 기사 내용입니다 투어리즘에서의 호황이 토론토 경제를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어리즘 호황이 토론토 경제의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조업 같은 기존 산업의 계속되는 감소와 달리 기록적인 방문자 수가 숙박, 음식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보고서는 토론토 관광청 및 토론토 지역 무역위원회에 의해 올해의 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750만 관광객이 지난해 경제활동 영역에서 103억 달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관광 소비 지출과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및 음식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이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방문자 경제는 토론토의 다양한 경제의 중요한 기둥이며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고 거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청 대표가 말한 내용이고요 토론토는 도시 자체만큼 다양한 방문자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고요 레저 여행자로부터 회의, 컨퍼런스, 행사의 참석자에 이르기까지 토론토 방문자 경제는 번성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방문자 경제, 시와 지역의 경제총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관광이 7만 풀타임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기준 토론토 노동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1만 개의 순중 효과에 해당합니다 이들 일자리는 거주민의 31억 달러의 임금을 창출하고 정부를 위한 18억 달러의 세금을 창출하였습니다 방문자의 입국은 같은 기간에 17%가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는 숙박과 음식 서비스 부문이 토론토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 금융, 보험 부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장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이 증가하면 방문자 소비 지출은 더 급속히 늘어납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46%가 증가하였습니다 방문자 소비 지출 증가는 국제 방문자 시장에서 토론토 점유율 증가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장거리 해외 방문자일수록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토론토는 이 지역에서 판매된 객실의 57%를 호텔 객수 매출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숙박과 음식 서비스가 상승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 평균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토론토 부문별 일자리 성장의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의 그래프에 해당하고요 토론토 방문자 경제보고서 그래프는 투어리즘 이카나믹스에 의해 토론토 관광청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광청 대변인은 데이터는 경제 동인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에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또한 토론토는 개인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 예산의 큰 부분을 사치품 소비에 지출하는 등 관광의 글로벌 호황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세계적인 항공시설, 눈부신 기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레이션 산업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명성덕택의 특별한 모멘텀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방문자 경제 혜택이 토론토시를 넘어서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토론토 지역을 볼 때 2018년에 방문자 경제의 경제적인 영향이 176억 달러에 이르고 12,1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임금 측면에서는 52억 달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자들은 토론토 외곽 지역 사회에게 상당한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가라 폭포, 오타와, 무스코카 등 지역에서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토론토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다운타운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 방문을 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의 활기찬 방문자 경제가 토론토와 온타리오 주 전역의 일자리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통계 데이터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소는 statecon.cc.ca 입니다 static 캐나다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키인덱스를 보시면 quarterly population이 나옵니다 현재 3700만명 정도고요 consumer price index도 보이고요 실업률도 보입니다 현재 5.5% more key indicator를 누르시면 industrial product price index도 보실 수 있고 retail sales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nufacturing sales도 보실 수 있고 wholesale도 보실 수 있고 trade balance average average weekly earning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eekly로 평균 1035 달러 정도가 됩니다 median age도 보실 거에요 40.8세 그 다음에 after tax income도 보실 수 있네요 median 값이 59만 8천 달러 그 다음에 population 중에 65세 이상인 경우가 17.5%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캐나다 전역이고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 데이터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1400만 정도네요 쭉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온타리오주 하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지금 튜어리즘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튜어리즘 데이터를 찾는 법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어리즘 여기 있고요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터내셔널 트래블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트래블러 보실 수 있죠 우리의 토픽과 유사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비거주 트래블러 지금 270만 정도가 되네요 월별로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약 270만 정도가 여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캐나다 통계청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상기 i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